저보다는 형이에요 왜 왜 왜 깜짝이야 깜짝 놀랐잖아 다 말할거야 속옷 뒤지고 지갑 뒤지고 어디 있었어요? 형은 봐본게 침대 위에 놀려면 안되는데 다 놀려놔가지고 다 알지 정리는 안했구나 그건 다 뒤졌으니까 너꺼만 뒤지면 돼 내꺼도 뒤졌어 내 방에서 왜 나가래 형이 오긴다 내가 안 돼 잠깐만 미안해 형 잠깐만 내꺼 안 뒤진다고 이거 미안해 왜왜왜왜왜 아이 진짜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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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지도 않았어 이거? 아니 혹시 몰라요 새거인척하고 뭔가 들어올 수 있어 내가 생각해 내가 생각해 이런 소리 들기도 하고 제가 잘 때 잠잠 잠꼬도 깎는 것 같아 어디 깎는지 모르겠어 눈썹을 깎는지 머리 깎는지 진짜 미쳤다 뭐 말했어 나 아직 안했어 내 침대 내려와 나 진짜 뜯고 들어간다 뭐 뜯어 뜯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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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 안에 파일이 뭐가 있을까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성종아 이 성종아 전원이 안 켜지네 우리 성렬이 닮았네 너 뭐 있냐 빨리 말해 하하 나 이내로 끝내야 돼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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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왜 그러냐 왜 경분하고 그래도 이상해 나 그렇게 생각 없이 뒤집어 봤냐고 하이 미치겠네 안녕하세요 귀염명이 막내 성종이입니다 아 어떡해 이거 다 별로 크진 않지만 연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성종이 많다 성경이 힘들게 해도 좀만 참으렴 성경이 힘들게 해도 좀만 참으렴 네 성국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알아 하지만 넌 영원히 막내 이거 우랑 씨야 우랑 씨 넌 맨날 놀리지 내가 막 엄청 괴롭힌 줄 알겠어 맞아요 선 씨 저희가 그렇게 놀려요 네 좀